우리 삶에는 점 하나의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마저 괴롭히는 고질병 거기에 점 하나를 찍으면 고질병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긍정의 힘을 믿으십시오 멀리 제주도에서 오시느라 경연대회 시간을 놓쳐서 이제 막 도착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동영국 예수님을 모셔서 메지야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주십시오 우리 동영국 예수님을 모셔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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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